일명 마루타 실험으로 악명높은 일본 731부대의 14살 소년병이 80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목격했던 만행을 생생히 증언하며 일본 정부를 대신해 희생자들에게 사죄를 표시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하얼빈에 있는 731부대 유적지, 94살 백발 노홍이 비석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입니다. 1945년 14살 소년병에 차출됐던 시미즈 히데오가 80년 만에 생체 실험 현장을 다시 찾은 겁니다. 희생자들에게 참회의 뜻을 밝힌 히데오는 당시 목격했던 만행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세균무기 개발 명목으로 산 사람을 잡아서 반인륜적 의학 실험을 자행했던 731부대. 패전 직전엔 증거인멸을 위해 시설을 폭파하고 인체 실험 대상인 마루타들을 집단 학살했습니다. 이런 전쟁 범죄에 넉 달 동안 가담했던 히데오는 오랜 침묵을 깨고 2015년부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마지막 여정이 될지 모를 이번 중국행에 일본 의학계에서 20여 명이 동행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생존한 731부대원의 최후 행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인 희생자들도 적지 않았던 731부대의 존재 자체를 일본 정부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역인 희생자들도 있습니다. 한국인희동이쿠 한국인희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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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